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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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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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구 동생이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국민과 함께 아름답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후계자도 많이 양성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오늘 오니까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그 노래 아까 나 목이 가가지고 안고 빼야 되는데. 그 음악으로 안 넣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구야 파이팅 하자.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고 기장하는 사람들이 꼭 성공해야 돼. 아프지 말고 챔피언대처럼 우리 장정구 파이팅. 파이팅. 감사합니다. 제가 대전에서 만나요. 제가 대전에서 3월 26일 날 장편이 돼가지고 38주년 행사를 대전에 계신 형님 한 분이 대전에 한번 해보자 해서 형님이 이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주체 주관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뭐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벌써 38년이 되어버렸네요. 그래서 이 세월 진짜 빠르네 진짜. 38년. 하여튼 진짜 축하드리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